최근에 통영에서 만취한 대학생이 60대 부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. 이번에는 남해군에서 술 취한 대학생이 앞집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.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. 어젯밤 10시 반쯤 이 집에 사는 23살 강모 씨가 술에 취한 채 친구와 함께 귀가해 출입문 유리창을 깨며 난동을 부렸습니다. 친구가 돌아간 뒤 강 씨는 돌연 앞집으로 들어가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남편 최모 씨가 숨졌습니다. 이후 주변을 배회하던 김 씨는 3시간 만에 검거됩니다. 피의자 강 씨는 범행 현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이곳 길거리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체포 안 되려고 반항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있던 삼단봉으로 팔목을 내리쳐서 강 씨는 당시 정황이나 범행 동기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. 술 얼마나 마셨어요? 많이 먹은 거 같습니다. 집에 들어가서 그걸 했던 거 기억납니까? 기억이 안 나요. 지난 10일 통영에서 만취한 20대가 60대 부부를 살해한 사건에서도 명확한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이른바 묻지마 살인이 반복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.